와우! 이쁘다! 나 좀 보고 싶다! 저 보라색! 우리가 훈련 받은 사람 같아! 와우! 이게 나와! 와우! 와우!! 예쁘다! 나 좀 보고 싶다! 사장님. 이게 어떻게 탄산수를 넣었어요? 탄산수랑 매실을 직접 넣었어요. 아, 톡 쏘는 맛이 있어. 아, 이거 아이디어다 탄산수에 매실. 네, 또 질문하지 말래요. 선생님이, 사장님이 맛을 많이 가지시네요. 그런데. 그런데. 뭐지? 뭐예요? 밑에 머랭이랑 아이스크림이고, 위에 제가 짜드린 것 같아요. 머랭이 저렇게 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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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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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러는데, 왜 이러는데? 뭐예요, 이게? 이게 국수예요? 어머, 이게 국수예요? 이게 국수예요. 저는 심지어 제과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넋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우와! 이거 아이디어다. 이거 전 세계에서 여기만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깐? 아니, 그건 아니에요? 네, 저. 처음 봐요, 저! 저 처음 봐요, 저! 아, 저 처음 봐요. 찍으면 돼요, 찍으면 돼요. 왜 이렇게 사라지셨다? 우와! 나 이거 비교지 말고. 뭔가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시는 셰프님을 보세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. 와, 이거. 와, 이거 색깔 달라, 딸기는. 너무 예뻐. 아기들 진짜 좋아. 크리에이팅 디저트의 정성. 빨리말리여. 또 runner, 유행하게. 스테이크. 이쪽으로 샀는데 뭔가 나은지. 진화. 아, 수일아. 최고야. 왠지. 곧으로 한 개의 편. 고아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